한 번 더 축하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중앙에 보시면 케이핑이 있을 거예요. 중앙으로 많이 많이 모여주시고요. 멤버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NCT입니다. 안녕히 계십니다. 네, 포토타임을 진행을 할 건데요. 저희가 너무 멤버분들이 많으셔서 많이 밀착을 해주시고요. 좌측부터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많으시네요. 네, NCT는 무한 확장을 기반으로 한 신개녁 보이그룹인데요. 오늘 드림 콘서트 무대에서 NCT DREAM, NCT U, NCT 127, 그리고 NCT 2018의 무대를 모두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중앙으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조금만 더 밀착해주세요. 네, 조금만 더 밀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우측도 부탁드릴게요. NCT Band의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자, NCT 2018 18명 전원이 다 같이 이렇게 드림 콘서트에 참여하게 됐는데, 기분이 어떠신지 대표로 한 분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18명에서는 드림 콘서트에 처음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우선은 또 굉장한 영광스럽고요. 저희 18명이 오늘 또 무대를 정말 멋있게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비가 오지만 모델들을 다 안전하게 할 수 있게 기도를 하고요. 여러분들도 저희 멋진 NCT의 모습 많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혹시 얘기가 나와서 그래도 어떤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무대를 준비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희 이번 NCT 2018 앨범 화이트원을 전부 다 보여드릴 수 있는 특별한 무대들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또 오프닝으로 저희 NCT 드림 친구들이 부대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저희 마지막으로 공연으로 보러 오신 팬분들에게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어부터. 한국어부터. 네, 한국어부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보러 오신 팬분들에게 한마디. 네, 오늘 저희 NCT즌 여러분들 오늘 비가 많이 오지만 여러분들 오늘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무대를 또 이렇게 열기로 가득하게 메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는 NCT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영어로 부탁드립니다. 한국어로 많은 팬분들을 부탁드립니다. 네. 영어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중국어로 한 번만 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일본어로 마지막으로 일본어로 한 번만 해볼까요? 네, 오늘은 일본어로 한 번만 해볼까요? 네, 오늘은 일본어로 한 번만 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해외 팬들도 굉장히 많이 와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팬분들의 한분 소리가 너무 대단하니까요. 마지막 질문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참여하는 멤버도 있으시다고 해요. 드림 콘서트 무대에 처음 서는 소각을 한 번 인식해 주실까요? 제가 알기로는 쿤 씨, 로카스 씨, 정우 씨, 재민 씨라고 들었는데 네. 우선 쿤 씨부터 아니고요? 네, 마이크 들고 계신 분부터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많은 선배들이 선배들이 같이 여기서 무대하니까 너무 긴장돼요. 그래서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국말 굉장히 잘하시네요. 굉장히 단통하십니다. 네, 다음 루카스 씨 가능할까요? 네, 오늘도 18명 다 같이 무대하니까 우리 잘 할 수 있어요. 빨리 찍어야 돼! 네, 빨리 찍어야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럼 정우 씨? 네, 이렇게 드림 콘서트 처음 통하게 되니까 너무 영광이고요. 무서우기도 하고 떨리기도 합니다. 자녀에서 좋은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저희 많이 준비했으니까 많이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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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지막에 NC 또. 네,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무대 중에서 사용했는데요. 처음 사업에 대해서 너무 영광이고 저희 엔시티가 18명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잘 맡기시고 저희 팬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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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엔시티 여러분의 멋진 무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칫으로 퇴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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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굉장히 많은 촬영한 무대들